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올라 사자 꼬리 사자 꼬리 사자 엄마가 말 잘 듣나? 자? 응 이렇게 잘 가가지고 엄마 아빠 살이 빨면서 자거든요 계단을 아무래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내리거든요 그렇지 특히 아빠 오면 미친 듯이 날아가거든요 계단을 안 밟다시피 그냥 스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캔넬 교육을 시켜보려고 지금 저렇게 캔넬을 구매해서 지금 한번 도전을 하려고 꼬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했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간식 자 여러분 그냥 간식을 부추고 간식을 안에다 넣어 주는 거야 찾는다고 생각해 찾았어? 찾았어? 아하핳하핳 간식이야? 죽어 아이고 잘했어 자 아이고 잘했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오늘도 시작 atten 날이 오기 전에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다시 아유 잘했어 먹어라 아이 귀여워 잘했어 잘했어 아유 귀여워 잘했어 잘했어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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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, 형님 보고 안 있다고 바로 잘해 자 잘했어 또 들어가고 싶어? 그래 맨날 들어가고 싶어? 뭐야 응? 애기가 그렇게 좋아? 애기? 까먹었을 때 또 할까? 또? 할까? 하하하하 얘 뜰 뻔잖아 야! 이게 보충하게 되네. 하하하하하 눈은 나와서 막.. 일기야! 가지마! 안 돼! 가지마! 안 돼! 가지마! 응? 일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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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을 활용하니 가지마 하는 데 들어가면 반반 들어가봐라 오늘은 고나 안되겠다 앞으로 안고 자자겠지? 잘했어 가자 잠 다 잤다 갖다 놀아 이거면 안 돼? 야 놔둬 아 이거 왜 시끄러워 야 놔둬 야 놔둬 야 놔둬 야 놔둬 야 놔둬